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이 10여 년 전에 저지른 일들은 많고 또 열성팬들인 개딸들은 도저히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 내분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개딸들 거의 인민재판이네요.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나 문자폭탄을 가하는데 더 딱한 것은 이번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원 개인의 어떤 비밀투표가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영장 청구안에 대해서 가결의 표를 떴는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후보군 가결의 표를 던졌을 법한 그런 후보군들을 선출해 가지고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문제가 많네요. 반역자는 낙선이 답이고 자수하라 누가 자수하겠습니까 개딸들이 전화와 문자로 무차별적인 폭탄을 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든 신문들이 다 도별을 했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소 31표에 달하는 민주당 내의 이탈표 가결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달인 개딸 이른바 개혁의 딸들은 수박 색출에 나섰습니다. 수박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수박은 민주당 지지다들 사이에서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색채의 인사를 뜻하는 언어고 겉은 파란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이라는 의입니다. 이제 좌표가 지켜서 공격의 대상이 된 그런 의원들은 나는 절대로 가결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명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당론을 통해서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회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맡기면서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국하게 호소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측과 각을 세워온 35선 의원 같은 경우 비명개죠. 이번에는 다 부결을 시키는데 동의하자 이렇게 격려와 동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31표에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재명 열렬 지지자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국회의원을 징벌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열성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더 한심한 겁니다. 이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명개 의원 4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이른바 반동리스트가 올라왔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잔승했을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를 정리한 자료다. 추정되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 반동을 적결 처분할 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능한 겁니다. 해당 네티전들은 리스트를 공유하고 배신다들을 차기공전에서 낙마시켜야 되고 22대 국회에서 못 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탈자는 알아서 자수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요지경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거나 몰매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참 유감인데 또 여기에 따라서 인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그런 개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김용민 의원 남양주에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도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50대 초반일 겁니다. 정치적 야육에 눈이 먼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는 거죠.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드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가장 강성파 그룹인 철음의의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죠. 신명계로 꼽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새벽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 을 개냥해서 어떤 표결을 했는가 당당하게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생각이 없으신가 이런 글을 올렸다가 또 지우기는 왜 지우니까 이내 바로 삭제를 해버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떻든 이번에 이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어렵게 부결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개딸들의 민낭 개딸들의 실체 개딸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그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이런 반동색출 작업이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론으로 그냥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거사항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이 가결했을 것이다. 평소 소행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한 40여 명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으쌰으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제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같다. 그렇게 본인들이야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설문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